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진짜로 엄마가 쓴건지 아니면 딸이 엄마인척 기출변형을 한건지 알순 없지만 정신 제대로 나갔구나 라는 정보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수있는 그런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아이고 좀 처맞고 살더라도 지만 어찌어찌 대충 참아주면 온가족이 평화로울텐데 애가 자꾸 반항을 합니다. 왜 이러는걸까요? 원제 딸과 가족간의 관계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큰성인 딸 둘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둘째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고 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읽어주시고 좋은 곡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둘째와 애들 아빠와의 관계. 몇 년 전부터 이 두 사람은 거의 의절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이유는 애 아빠가 몇 번 손찍음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도 성깔이 꽤 있는 편이라 그 이유 역시 다양했습니다. 옛날에 5학년때였나 샤프 대신 연필만 쓰게 했더니 그게 싫다며 대들 다 맞은 적이 있고 또 대학생때까지 용돈을 안줬는데 용돈 달라고 했다가 좀 처맞았고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릴 때도 좀 맞았습니다. 또 있네요. 스마트폰 사달라고 떼를 쓰다가도 맞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엄청 심하게 맞은 건 아니고 주로 등짝이나 심할 때는 뺨을 좀 가볍게 맞았습니다. 제가 왜 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증거가 있어요. 그렇게 맞아도 멍이 든다든지 부 오른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지언니랑 엄청 심하게 싸웠을 때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비 아저씨가 다 달려왔어요. 그때도 맞았는데 이땐 애가 눈이 돌아가서 귀신 들린 것처럼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저희 남편도 질렸는지 이제 말도 샀기 싫다라고 했고 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이후 두 사람은 거의 의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딸과의 관계. 애들이 원래도 자주 싸워서 그런 건지 저 큰 사건 이후로도 의외로 그럭저럭 관계 회복이 됐는데요. 어제부터는 애가 지언니도 아빠처럼 벽을 쌓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큰딸내미는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나온 뒤에 지금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독립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학생 때부터는 워낙 밤낮 없이 놀러 다니기 바빠서 속을 좀 썩인 적도 있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모두가 참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칭찬한 그런 아이였다구요. 초등학생 때 아이를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지만 애가 얼굴도 이쁘고 또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아이다 보니까 인기는 늘 많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 언니랑 나이 차가 꽤 많이 나서 언니가 고등학생 일쯤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한 서너 대여섯 살 차이 나나 봅니다. 그때 제가 신경을 못 써주는 바람에 성실하거나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예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큰딸 때문에 못 챙긴 게 너무 미안해서 좀 과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성적을 쭉쭉 올리더니 지금은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에 가서 다니고 있습니다. 키우면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이였는데요. 딸이지만 좀 남자같은 면이 있어서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혼을 많이 냈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좀 심하게 왕따를 당해 속을 썩은 적이 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중2 때 담임선생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서 그 덕분에 그 이후로는 고등학생 때까지 크게 문제없이 학교를 잘 다녔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학점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면 공부 안하고 이 친구 저 친구 잘 놀러 다니는 것 같네요. 사실 아이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어서 왕따를 당할 때 아이고 저거 앞으로 사회생활 잘 못하면 어쩌나 이러고 또 주변에서 미움을 받으면 어쩌나 이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얼굴이 워낙 이쁘기도 하고 또 화가 났을 때가 아니라면 두뇌 보일 만큼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뭐 친구들하고 이래저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희 딸내미들 성향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끝내고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사실 저희 큰딸이 어릴 때부터 지 동생을 좀 괴롭히긴 했어요. 둘째가 평소엔 무단한 편이어도 일단 화가 났다 하면 과할 정도로 불같이 타오르고 또 고집도 세요 얘가 또 워낙 나이 털도 많이 나는 동생이다 보니까 자꾸 말을 심하게 안 들으니 그런 어린게 어? 언니가 화가 나면 말을 좀 심하게 하기도 했고 사실 저희 큰애가 작은애를 평소에도 좀 무시하곤 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별로 큰일도 아니기도 하고 뭐 저도 속으로 둘째가 지 언니한테 말을 좀 심하게 했고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모르는 척 넘어갔어요. 특히 둘째 본인도 저한테 아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괜찮나 보네 이러면서 조용히 넘어갔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아니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 3곳 집에 오는데 오는 길에 애가 말을 한마디도 안하고 뭐 불러도 대답도 안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짐작은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밥도 계속 나가서 지 혼자 따로 먹고 가족들 모두를 피하는 눈치가 보여서 제가 아까 애를 붙들어 놓고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지가 이제 언니랑은 더 이상 상종을 안 할 거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좀 다그쳤더니 언니가 큰애가 지를 연휴 내내 괴롭혔대요. 폰을 충전하려고 하면 은근슬쩍 몰래 뽑아놓는다든지 상처리는 걸 돕고 있으면 못한다고 구박을 하거나 짐을 놓고 오지 말라며 필요 이상으로 자꾸 대놓고 면박을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오지게 받았다고 하더라고. 나는 못 봤는데. 결정적으로는 애들 고모가 뭘 줬나봐요. 그런데 어른들 보는 앞에서는 언니가 양보하는 척 하더니 어른들 없을 때 다시 내놔! 이렇게 했던 게 제일 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둘째도 성깔이 있는 아이라 차라리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아이고 저도 이제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냥 가만히 냅뒀더니 결국 지가 한번 참고 돌려주긴 했는데 제가 그런 둘째한테 잘했다고 엄마가 더 좋은 걸로 사주겠다 이러면서 달랬는데도 대꾸가 없어요. 솔직히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허니 언니가 양보했던 걸 다시 가져가는 건데 이게 뭐가 그리 문제인가 싶지만 애 말에 의하면 평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짐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동생 즉 지한테 잘못했다 이러거나 니가 못해서 그래 니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어릴 때는 애가 왕따 당할 때는 니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쳐 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저한테는 엄마 제 가정교육 누가 저 따위로 시켰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가슴에 콕 박혀 남았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또 뭘 하든 트집을 잡고 건수를 잡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뭐 이 부분은 저게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나이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옛날에 어릴 때 꽁꽁아 엄마가 없을 때 니가 언니가 엄마다 이렇게 가르쳐서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고 이러면 그래요. 제가 나쁜 거겠지만 솔직히 둘째한테 좀 원망감이 생깁니다. 아빠와의 관계도 그래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집에서 오지게 맞으면서 커서 그런지 아빠한테 몇 대 맞은 게 그렇게 분할 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딸이 말을 좀 예쁘게 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둘째도 만만치 않게 대들고 말버릇도 좋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도 안 듣습니다. 정말 안 들어요. 애 어릴 때 지언니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제가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까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꽁꽁아 언니 방에서 놀아라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확언이 된 건지 언니 물건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제가 참 난감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냥 서로 잘잘못이 있으니까 아니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둘째 잘못이 더 큰 것 같아요. 가족끼리 좀 좋게 좋게 지내고 싶은데 아빠와도 이미 저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언니까지 배척을 하려는 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게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걸까요? 솔직히 가족 4명 중에 2명과 등지면 저 아이 주변에는 누가 남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계속 말했지만 성격이 너무 모나서요. 특히 제가 용돈을 아예 일찍 주지 않았고 애가 중학생 때부터 틴트 같은 화장품에 자꾸 관심을 보여서 용돈을 안 줬어요.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부터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여자애 치고 이게 운동도 잘하고 몸을 잘 써서 그런지 알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등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모아둔 돈이 벌써 몇백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무리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돈을 열심히 모으는 게 엄마로서 전혀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우리 내 가족 좀 오순도순 잘 사는 게 내 소박한 꿈인데 둘째만 좀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 안 된다면 둘째는 지 알아서 살게 그냥 버려두고 큰 딸내미랑 우리 남편하고만 그 꿈을 이뤄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내가 봤을 때 둘째는 문제가 전혀 없고 나머지 가족들이 개진상으로 보입니다. 시덕자는 걸 강요하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아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건데 사사건건 첫째와 비교 둘째 성격이 문제에 있다면 깔아뭉개고 그런 와중에 잘 못 챙겨줬다 하면서도 둘째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단 하나도 안 보이는 너 남들 있을 때만 잘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착한 척하다가 동생이랑 단 둘이 있으면 돌변하는 개 싸이코니까지 둘째야 부디 취업을 하면 니네 가족들이랑 연 끊고 꿋꿋하게 혼자 잘 살아라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자존감 도둑에다가 너를 이해해버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미련 절대 갖지마 2번 딸이 맞은 이유 중에 맞을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샤프 못쓰게 하는 건 그냥 개또라이 같고 스마트폰을 안 사준 건 폭력이랑 별개로 이것도 학대죠 애가 왕따를 당해서 걱정이 됐다고? 미친건가? 아니 스마트폰도 없고 용돈도 없는 애한테 친구가 있을 것 같냐고 어? 그게 생길 것 같냐고? 다 갖다 버린다는 거 보니까 그래 둘째 성격도 만만치 않네 그거 나도 알겠는데 저런 집에서 이 정도 성깔 이거 없으면 쟤 벌써 죽었을까요? 둘째 사회성 걱정은 그냥 웃기기만 해 밖에서는 집에서처럼 미친 인간들 보기 쉽지가 않거든 성질 긁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 지내겠지 더군다나 여자애 얼굴까지 이쁘면 대부분 잘 지내요 이 아줌마야 그리고 첫째의 왕따발은 입에 담기도 싫고 이런 와중에 둘째만 잡으려고 하는 엄마는 개사이코 같아 이런 가정은 좀 안 평화로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앞으로 영원히 가정의 불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3번 큰딸 병원에 데려가세요 밖에서는 창가척 이미지 엄청 챙기면서 좋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만만한 동생한테는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이거 인격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동생한테 뭐 그러니까 네가 왕따를 당하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가족한테 저런 말을 뱉는 거 엄마는 소름 안 줬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좀 센 친구들한테는 실실거리고 뒤에서 몰래 약한 친구들은 엄청 괴롭히고 다녔을 것 같은데 전형적인 사회죠 사회에 방치하지 마세요 대젯 큰딸보다 이 아줌마가 먼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해 뭐야 가족들이 하나같이 전부 쓰레기 같네 만약 내 동생이 왕따 당하는 걸 내가 알게 됐다면 바로 학교에 쳐들어가서 그 자식 피떡으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되레 조롱을 하고 있네 이게 사람 새끼가 맞니 5번 큰딸은 그냥 사이코패스 그 자체인데요 농담 아니고 이거 진짜 검사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런 거 길가다 만날까 봐 무섭다 엄마도 소름 돋고 6번 애 아빠에 대한 원망이 단 한 줄도 안 보이니 뭐야 혹시 같은 종족이라 그런 건가 둘 다 개모 개부구만 7번 뭐라 본인도 부모한테 쳐맞고 자라가지고 남편이 때린 게 왜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미친 건가 그래요 아줌마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쳐맞았겠죠 근데 네 딸이 맞은 것들 중에는 맞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이 지랄 해놓고 나중에 쳐들그면 큰 딸이 아니라 둘째한테 우리 부양해라 이러면서 난리치겠지 뻔하지 뭐 너만 참으면 우리 가족은 평안하다 야 이딴 게 엄마라니 소름 돋네 최근 봤던 글 중에 제일 역겹군요 진짜 실은 옆였네요 남편도 첫째도 다 똑같아 하나같이 개싸이코들이요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본인이 쓴 건지 아니면 딸이 엄마인 척하고 쓴 건지 아무리 봐도 딸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가해자들은 이렇게 세세한 걸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 특히 초등학교 때 샤프 때문에 맞았다 이런 걸 기억하겠어 아무튼 이분은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